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연봉 7500으로 오퍼 취소된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하루만에 연봉 8000으로 팀장급 풀스텝 개발자로 재취업했어요 이 친구 원래 연봉 3600이었거든요 원래 영업팀에서 4년 일하고 개발팀에서 개발 아닌 업무 있어요 개발 못할 때 그냥 문서 작성만 하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처음 봤을 때도 개발을 잘 못했고 2년 동안 국비 다니면서 독학도 같이 병행해서 했는데 코딩이 되게 많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상식들 그런 어떤 좀 잘못된 것들이 되게 많았던 친구였는데 제가 사실 이 친구에 대한 인터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제 판단하에 그냥 공개 안 하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굳이 이제 한번 7500 오퍼 취소됐는데 물론 왜 취소됐냐면 그쪽에 얘기 들어보니까 약간 너 연봉 네 능력 대비 올려치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바뀌었대요 근데 처음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오퍼를 줬는데 하루만에 연락을 달라는 거예요 하루만에 연락을 달라고 해서 고민 끝에 오퍼를 달라고 했는데 원래 처음에는 3개월 뒤에 연봉 협상을 재협상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7000에서 7500 사이를 부르라고 그랬거든 근데 그중에서 7500을 고르니까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는지 너 천만원 아 그러니까 한 달 안에 재협상을 또 하자 이런 얘기가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회사를 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교직 활동을 한 3,4일 못 했거든 못 했는데 문제는 갑자기 일요일 돼가지고 갑자기 월요일에 출근인데 하루 전에 오퍼 취소를 한 거예요 너 올려치기 한 것 같다고 근데 올려치기 일 수가 없는 게 연봉 8000으로 갈 수 없었고요 올려치기를 했다면 그리고 이 친구가 그 전에 또 3개를 더 붙었는데 6000에서 7000 사이는 그냥 되게 쉽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본인들이 그 얘기를 알고 더 이 친구 뺏기기 싫어서 본인들이 그렇게 불러놓고서 그렇게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는 좀 근데 원래 YT 업계에서 누굴 믿어? 솔직히 말해서 믿으면 안 돼 근데 제가 잠깐 방심을 한 거죠 보통은 이제 그런 연봉을 부를 때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번 8000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서 이 친구한테 먼저 제시를 했대요 이 친구의 가치를 좀 어느 정도 알고 하신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친구가 전혀 연봉에 대한 언급도 안 했는데 그냥 8000 바로 불렀대요 그래서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팀장급 개발자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풀스택이니까 프론트엔드, 백엔드, 블록체인 다 섞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할 거예요 아마 되게 빡세게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는 교육청 인증 서류부터 해가지고 다 어느 정도 문제 없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언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친구의 조건은 비전공자 비대면 출신 2년 동안 국비 그리고 33살이에요 그리고 회사 병행에서 공부했고 운용 2단계 마지막 6개월에 회사 퇴사했어요 그 전까지는 병행에서 했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한 친구고 구직은 딱 3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구직하고 7500 뽑고 거기서 한 4일 동안 연락 오는 거 다 취소하고 죄송합니다 못 볼 것 같아요 어디 가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다 거절해놨는데 하루 전에 그 회사에서 7500 오퍼 취소를 때려버린 거죠 그게 어이없는 거야 근데 계약서 쓰기 전이니까 근데 이제 이 8000 회사는 계약서 다 썼고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가서 열심히 할 일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가 그리고 이런 거 관련해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내부의 팀원들은 더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 팀원들이 누가 어디에 어떻게 갔다 이런 이 정도는 내부에서는 당연히 알 수 밖에 없거든요 동기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거짓말 할 수 없고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또 교육청에 인증할 기회가 있을 때는 우리가 다 인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언급이 가능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친구 뭐 인터뷰도 있기는 했는데 그냥 제 판단하에 인터뷰를 공개를 안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서 제가 공개를 하진 않습니다 공개하진 않는데 사실 진짜 실력이란 게 이런 거 같아요 어떤 실력이 왜 있어야 되냐면 크리티컬한 상황 되게 최악의 상황에 대응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 친구는 사실 초중반대는 너무 쉽게 붙은 친구라서 그리고 이 정도 되는 메인넷을 자체로 런칭하고 그것도 수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꽤 괜찮은 거죠 지금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요즘 트렌드는 외국인 개발자를 쓰더라도 그냥 쓰겠다는 마인드고 코딩 낭인은 많이 생기는데 수준이 낮아서 코딩 낭인들은 많이 생기는데 반대로 이제 코딩 낭인 대신에 잘하는 사람들은 또 돈을 많이 주는 이런 분위기에요 옛날 분위기로 다시 돌아갔거든요 예전에 10년 전에 그런 분위기 돌아갔는데 그 재밌는 게 코딩 낭인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웃긴 거야 그 코딩 낭인이라는 표현이 사실 최근에 만들어진 느낌보다는 비슷한 사람들이 예전부터 있었어 취업 못하고 되게 저자세 취하고 취업 계속 안 되니까 자신감 떨어지고 이게 그 취업이라는 게 기세거든요 기세에요 취업은 내가 잘 붙고 사람들이 나 좋아하면 더 매력적으로 변하거든 원래 부익부 빈익빈 마냥 왜 부익부가 되냐면 부자들은 부자니까 돈이 많으니까 돈이 돈을 번다는 느낌이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엔 물론 어느 경향이 있지만 그냥 부자들은 그 부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성공적인 거잖아요 보상이 되게 많았던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자꾸 떨어지기만 시작하고 아니면 내가 사업할 때마다 실패만 반복하면 사람이 의기소침해져 물론 그것도 훌훌 털고 멘탈 딱 리셋해가지고 또 다시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구직도 똑같아요 내가 어떤 회사가 가서 어느 정도 이상의 연봉이 꾸준히 받는다 그럼 내가 이 이상의 가치가 있는 사람을 다들 생각해요 이 친구도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지금 사실은 자기 실력 되게 좋다는 거 본인 스스로도 알아요 본인 스스로도 알고 이제는 자신감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앞에 그런 일이 있어도 아 내가 결국에는 내 실력으로 더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이 친구도 바로 알더라고 아무튼 지금 이제 올해 2023년도 최고 연봉은 첫 첫 구직자 2023년도 1월 현재 최고 연봉은 8천만원입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연봉이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지 500도 500 늘었고 근데 그 과정이 사실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지도하는 제 입장에서 힘들고 이 친구 멘탈 관리도 해줘야 되고 같이 얘기도 많이 했고 막 몇 시간씩 얘기하고 괜찮다 넌 그 이상해 너는 충분히 그 회사 이상한 거다 그리고 넌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좋은 소식 나오니까 저도 좀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고 물론 이제 가서 진짜 그 회사 이제 그 회사의 많은 문제들을 다 열심히 해가지고 다 이렇게 좀 잘 개선을 해야 되겠죠 아무튼 진짜 삶이 참 힘드네요 좋은 결과 나와서 좋긴 한데 기가 빨려 버렸어 그 모든 그 취소됐다가 다시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지 어쨌든 잘 됐지 뭐 그래서 물어봤어 내가 마지막으로 그 친구한테 야 너 그러면 7500으로 준 회사 이런 줄 이제 알았잖아 그럼 여기에 돈을 더 준다고 해도 갈 의향이 있냐 그랬더니 절대 없대요 이미 거기서 학을 뗀 거지 이 친구도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굳이 그렇게까지 오퍼를 차라리 주지 말던지 아니면은 오퍼를 주고 생각할 시간을 기게 주던지 그러면 다른데 보면서 비교할 수도 있잖아 다른데 면접은 못 보게 막아 놓고서 결국에는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맞나 싶어 근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생각보다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이 참 고단한 것 같아 아무튼 그리고 참 이게 교육자로서 이런 거 보면 차라리 이렇게 하이엔드 고연봉으로 보내는 거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점점 힘들어지는 거 같아요 차라리 진짜 막 국비 같은 거나 해가지고 나는 부자 되고 학생들은 그냥 고만고만하게 만드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물론 팀 로버가 국비를 하게 되면은 물론 다른 시스템으로 하긴 하겠지만 아 근데 그 설계하는 것도 아쉽고 그리고 어설프게 잘하게 만드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고 지치네요 피곤해 피곤해 이제 또 이 친구 말고도 이번 주에 또 다시 또 취업 컨설팅 시작을 해야 돼가지고 너무 잘 됐어 이 친구한테는 이 친구 한 명만 자기 몸만 건설하면 되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친구들을 해야 되니까 또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근데 너무 지친다 인간적으로 좀 지쳐서 고단하다 삶이 갑자기 너무 잘 됐지 그러니까 올해 시작이 올해 시작이 그래도 잘 된 거 같아요 역제 최고연봉이고 지금까지 7,000으로 두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8,000 친구가 나오면서 근데 또 나올 거란 생각은 잘 안 해요 올해 스타트업 씬이 그렇게 막 시장이 좋은 상황이 아니고 투자가 좋은 상황이 아니라서 그냥 5,000 이상만 가도 5,500 이상만 가도 진짜 잘 가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 친구 운이라고 하기에는 또 비슷한 연봉으로 오퍼를 잘 받는 편이라서 운도 아니고 일단 실력은 실력인 거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지쳐서 좀 죄송하고요 좀 약간 여러 면으로 제가 이거 말고도 하는 게 많아서 공부할 것도 많고 그래서 아무튼 2023년도에도 결과로 말하는 팀노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느낌으로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